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몇 년 전부터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는 자존감이 높아 보여 좋겠다 넌 자존감이 낮은 편이니? 저는 딱히 제가 자존감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일이든 뭐든 인생을 살면서 벌써 약간 몇 번 넘어져본 제가 좋고 내가 배울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좋고 친구들 사람들의 장점을 잘 발견할 줄 아는 나도 좋아요 자존감이라는 건 내가 실패를 한 것과는 상관이 없고 내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타인을 잘 높여주는 것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굳이 가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존감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 주는 거 근데 가끔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긴 하겠죠 그치만 그냥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제가 잘 모르고 싶을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좀 해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안 느끼고 싶을 때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어서 이제 두번째는 두 가지가 제거하니 이제 두번째는 당면을 손으로 사용할게 또 하나는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두번째는 요리가 이곳에 있는 거 ि 2 2 2 4 5 10 12 13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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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소금 양파 양념을 간다면 양념에 1,000원 마이크 유비 가득 소금 쌀 소금 참기맛 소금 마늘 고기를 세척 생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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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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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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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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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정도 아침 pareول 미리 gj legend 꿈과 생 whip주셔서 physical fragment을 이용해 야채를 생 wird Rockefeller Initial. 피곤inä Truhe tend떨도 알렸어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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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